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서, 예서, 구정자체, 흘림체 세가지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붙이는 거 하고, 여기서 이렇게 넓게. 이거는 이런데, 이건 엄청 두껍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게,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건데,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서잖아요, 예서. 예서 이렇게 됐으면, 자, 여기서, 이거 2잘스, 저 100잘스, 저기 이렇게 눕히면 안 돼. 자, 얘를 왔잖아. 이거 갔지, 그제? 그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 안쪽으로 죽었지? 응. 이거 왜 죽었어, 여기? 이거 죽으면 안 돼. 여기서부터 한번 절로 올라가는 거야. 똑같이, 항상. 자, 난 예서 쓰는데, 이것도 할 때 옆으로 이러지 말고, 자, 내려오면서, 여기서 가.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수평을 보라고. 이렇게 될 적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 이게 이제 정석이, 이게 뭐예요? 아무도 안 보고, 아주, 아주 명심하라고. 그 다음에, 자, 한번 봐. 여기에, 운자가 이래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모르고, 모르고 내려갔어, 그지? 모르고 내려갔으면, 모르고 올라가. 그지? 그래 이러면 되죠. 이러면 중심이 맞지.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이, 이 수평이 돼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앞에가 쳐졌고, 여기 죽었어요. 여기 또 올라갔다고, 이렇게 올라간거죠. 그러면, 이, 체봉을 한번 봐. 자, 백지 않고 뛰게 됐어. 야, 야, 야 거는, 야 거는 완전히, 우에서 이래 누웠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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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수평이요. 자, 내려, 이만큼 내려왔어. 막 올라가면서 올라가면 돼. 명심하라고요. 네. 지금 이자하고 이자가, 이건 다른 자요. 이건 이렇게 섰는데, 이건 누워줬지. 그지? 수고했나 보다. 아니. 피곤했어요. 피곤한 게 따르면 삐끼를 하니까. 그 글자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이해. 네. 아이고, 우리 집사람은, 순대라는 순댓국을 먹으면, 꼭꼭하고 있는데, 계속 신랑이, 순댓국 맛있다고 여자를 데리고, 순댓국을 찍으러 가니 사람이 미친 거예요. 이 종네는 이혼감이에요. 하하하하. 빨리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신랑은 순대를 안 먹는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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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때문에 이혼한 사람 있잖아. 집에서 청국장 때문에. 아, 청국장 안 먹는데. 그 를 잘 해보고, 자, 잘 봐. 그리고. 이거, 이거 내려오는 것도 잘 봐.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툭 치는 게 있고, 이렇게 여는 많이 들고 여는 조금 들고 이런게 있는데 체보니 이건 내가 썼다고 착각하면 안 돼 사람들이 이거 우리 원장이 써줬어 뭐임 내가 써줬어 내가 없다고 자 본인과 나와 사람이 있으면 그지 나는 빼 내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야 누가 해줬든 이건 이걸 누가 해줬든 그걸 따주지 마라 난 빠졌잖아 그지 본인이 요거와 요걸 놓고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이런데는 그냥 성의 없이 야가 그 일주일 놓은 거에 대해서 따주잖아 지금 이걸 왜 이래 처박은 안 해 어? 답답해 안 답해요 막히면은 자 이거 뚫어졌는데 시원해 안쓰? 시원해 요거 차에 이 글씨가 다 망가지는 거여 그럼 원장인지 알아? 네 그리고 자 이거 봐 그냥 쫙 하지 말고 요거 요거 얼마 안 돼 요게 거리가 짧아 그럼 요거 요게서 1cm가 더 길어 이렇게 이게 여서 일로 가야 돼 이게 그걸 평상시에 해 놓으면은 평상시에 해 놓으면 나중에 가면 자 이달선생시지 그지? 이게 뭐여? 이달이면 뭔 나무요? 이외에 나무요? 이외에 나무요? 이 나무 먹자지 그지? 이달이면은 오야니 자잖아 그지? 자두나무 네 확실하게 자두나무 때 아가 자두 떨어질 때 바래코 앉았어요 이 자가 있을 때는 자두나무의 아들이래 어 그 애들 애가 하나가 아니여 여기 이렇게 많애요 자두 따먹고 노는 거여 이자일 경우에 그래 어 그 나무 먹 이래 하지 말고 한 자를 마서라도 아 이달선생님 오야리자면 오야리 뭐여? 자두가 오야리라고 오야리야 오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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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풀쳐 이렇게 나오고 자 요게 이만큼 띄줘 시원하게 띄줘야지 자 요게서 요게서 일로 가이래 일로 그럼 여기서 이기되고 이건 또 올라가겠지 자 이거 수평잡아 네 내가 다음에 써줄 줄은 하나 내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수평을 배워 어 그러면 결론은 뭐여? 이거는 니 개인의 의견 의견이 요소 첨부됐어 개인의 의견이 첨부되는 동시에 그 사람은 끝났어 이제 막말로 인생이 끝난거야 국회가 하면 헌법을 안 따지고 계속 니놈의 새끼 민주당인이 공산당인이 싸우니까 그게 잘못됐잖아 그치 헌법이 있는데 그러니깐 그거의 약점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야 모르지 한동훈 법무장과의 그 약점을 이용했잖아 그 어리하게 싸움질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한동훈이 하는게 맞아 왜 반말하십니까 어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유계법무부 장관인데 그처럼 떼지 않았습니까 맞자 왜 이래 지금 나 글러로 하핳 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 보내 야는 성격이 발랄해. 지금 우리나라 골프 최고의 1인자에요. 박세리 장훈으로. 지금 현재 선수 중에는 최고로 잘나가. 이름도 이쁜데에. 박연진가? 박연진가? 있다고. 골프의 1인자. 무슨 유니보샤던가 거기 가서 1등하고 이랬나. 그 여자가 5학년 때 수능 경시대에서 1등을 했어. 사람이 아니고 아이큐가 158. 이 사람은 노스쿨이고 5대고 안에 가면 다 합격이야. 그런데 아가 선택한 건 뭐냐. 전인지. 전인지. 그렇지. 전인지. 지금 몇 살이지? 21살 때였는데. 난 지금 21살만 가를 기억해. 하도 이뻐가지. 미인이라고. 그럼 이제 작년에 21살 때 올해 22살 때. 작년이 아니지. 옛날에 얘기하는 거. 옛날에 얘기하는 거에요. 옛날에 얘기요? 저는 29살이요. 29살이요. 29살. 그래서 21살 때 얘기니까. 무슨 컵에서 1등 했다고. 세계에. 1등 했는데.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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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골프를 쳐서 LPG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해서 8억을 받았어요. 연봉이 얼마냐 하면 한 달에 20억이요. 지금 21살 때. 지금 200억 되겠지 지금은. 지금 29살이니까. 왜 서울대학 복대만 갈라 하냐는 얘기요. 판검사관 배우 할라 하냐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아? 이렇게 해도 인생 투명이군. 그럼. 도포에서 최고 부자가 최고 부자가. 동영수프 슈퍼마켓 사장. 돈 젤만해. 도포에서 갈라간 넌. 그 아들도 희질하고 동네 이장 봐 아들이. 혜정이 형이라도 잘. 그러니까. 혜정 환영회보다 더 무장하고. 저 뭐요. 내 얘기는 이제 그렇고. 요런 걸 할 적에 가는 것도. 요기 그냥 그 부시 갈라젠데 이렇게 됐잖아 이런 게. 이건 이런 얘기 없어. 자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렇게 됐지. 그지? 왜 이래 공법을 안 써놓아 공법. 서예공법을 안 써놓고 키냐. 오늘도 선생한테 하나 써가지고. 이 생각도 하지 마라. 뭔 얘기인지 알아. 인생 너들은 프로 교육을 받는 거지. 프로 LPG 교육을 받는 게 개수. 터져요. 당신네들은 지금 영월을 기점으로 놓고 볼 때. 영월에서 제일 수준이. 아주 상상익 그룹에 가 있는. 서예가 돼. 그런데. 대충 하면 안 돼. 이제는 그거를. 자. 국회의원들이 위해서. 국회원 또 대략이 돼. 세무조사 안 맞고 자기가. 재산 지키려고. 이제 자기가 지켜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자 요런 거 있지. 그지? 요런 경우가 나왔을 때. 이래 따라할라지만. 그때 그때 응용을 해. 그때 이래 나와서 응용을 하라고. 응용. 그렇게 하고. 자 이거 내려오는 거 조심해. 이왕. 그냥 막 쓰지 말고.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시자 쓸자 이래 놓고 써. 아 봐요. 봐. 뭘 거울 보고 뒤나 보고. 자 시자 봐. 이래 놓고 쓰라고. 이 칸이 똑같아야 돼. 이 칸이 똑같아. 여는 칸이 한 칸 더 커. 요래 작아야지. 한 칸 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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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이렇게 칸이 똑같아야 돼. 항상 명심해. 슬쩍이자. 하나 해치 그제. 그럼 해치 하나 둘. 이 공간을 똑같이. 요 공간을 똑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똑같아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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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여기가 이게 뭐였나? 이게 뭐였나? 이게 뭐였나? 여기가 이거지?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지. 그치?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비었지? 이래가지고 이걸 맞추고. 온 자에.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금을 딱 꺼봐. 여기 딱 맞아.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느낄 뿐이야. 여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내려와서 보이고 느낄 뿐이야. 자. 이 점은 왜 찍었어? 점이 있네. 선생님 점이 있어요. 있다고? 찍어봐요. 자. 그 잘난 놈한테 더 잘나라고 부모가 잘해주지. 그치? 못난 놈한테 더 못나라고 안해줘. 그렇지? 이건 복잡하지, 글자가. 네. 네. 더 복잡하게. 밭에 돌을. 필요 없는 돌 없잖아. 음. 돌 2개 더 해야되는데. 어. 밭에 돌이라면 복잡하지. 네. 더 복잡하게 만들. 이건 필요 없는 허점이란 말이야. 허점. 모양을 내기 위한 점. 요거는 이제 창작에서는 가능해. 인변이. 자. 이게 두 인변이. 두 사람이지. 그치? 두 인변이인데. 원래는 이게 수백천명의 수백천명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가다. 응. 가다 있다. 이야. 진짜. 가다 있다. 이 뜻이 뭔데? 많다는 뜻이거든. 거기 가다 이러니까 일본말인지 알야. 순수한 한국말이야. 많다. 멋있다. 가다 있다. 응. 여기서 이 악마는 인정해. 인정하지? 네. 두 인변. 인정하지? 한글론 가다. 응. 자. 그렇고. 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인터넷에서 맨날. 왜 일본말 쓰냐고 맨날 당해. 나 한국말도 모른다고. 지금 이것도 요거 대칭을 요걸 좀 따로 따로 고르게 해줘. 지금 요거 몰려있고 이게 너무 길어. 그치? 네. 그치? 그치? 이것도 너무 내려오지 않게. 너무 내려오지 않게. 자. 살짝. 자. 여기서 일로 갔어. 일로 갔으니까. 자. 이건 뭐여. 내가 갔던 데서 바로 먹고 뒤갔지. 그치? 그러면 자. 이건 한글이요. 한글. 그러나 한글이 어디서 나오나. 한문에서 나온거야. 그럼 요렇게 됐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이거 많이 다를거야. 이거 많이 다를거야. 이건 뒤잡고 씌었지. 보는 각도의 틀에서 이래. 요런거. 요런거. 다 그렇다는거. 요게 하나도 다. 서법을 적용해서 쓰라는거. 금방 씻고. 응. 그치. 지금에 끓였어. imal. lim. 이렇게. 정말. 김자 쓸 저기. 다. 김자 쓸 적에. 이렇게. 이렇게 썼지. 그치? 자. 슥 하고 뛰어. 슥 띠. 슥 띠. 슥 하고 뛰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 정도는 됐는데도 이런 글씨가 나왔을 땐 조심하고 당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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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뜨거우니 그래서 여기를 맞추라 그래갖고 여기 맞추려니까 이게 잘 안 맞춰져 처음에 쓸 때 이게 한번 딱 맞춰지게 잘 되는데 이 맞추려니까 잘 안 맞춰주는 거야 여기가 내가 있어 그래서 이걸 먹다 갈게 해 놓은 거야 자 이런 가운데 중 자가 있고 이런 가운데 중 자가 있어 내가 가르치는 게 없어 항상 없어 쫙 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말한 똥머신 글씨 못쓰는데 쫙 이랬다고 그냥 짜리 치워지지 이건 납코 댕기지지? 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땡겨봤어 이런 건 어떻게 써냐면 크아 내가 어디 가서 아 선생님 키우 한 장 해주세요 그럼 내 귓장 한 잔 써주마 이렇게 딱 해 줘 이렇게 이렇게 한 잔 쓸 적에 이게 길어 근데 밑에 자가 있는데 이렇게 잘 봐 이렇게 잘 봐 이렇게 알고 이 양은 아 오늘 세정고 수평 수평을 잘 잡아봐야겠네 다음 주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네 어 어 그럴까 어 누구지 누구 누구 이거 둘이 어 어 부자가 하네요 음 부자 좋지 좋지 지금 저기하고 갔어요 녹순 샀나 저번 주에 샀잖아요 어 어 녹순 샀구나 녹순 샀구나